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11월도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 정말 모처럼 또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9월달, 10월달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장 덕분에 여러분들 11월달에도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월 대비에는 상당히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11월 시장이었던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1월달 이후에도 12월달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잡아 나가셔야겠죠.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조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실 거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 못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QR코드를 통해서 채널톡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톡을 추가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 시장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지금 강의 받은 이런 선 뉴스 테마주 매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먼저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0월달에도 굉장히 강조해드렸었던 섹터 내에서 웬만한 시세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 종목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슈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CES 세계가전 전시회에 세계가전 박람회라고도 불리는데 CES 분야뿐만 아니라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법적인 부분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크게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 두산 로봇틱스가 너무나 크게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 사실 저는 두산 로봇틱스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과열 양상이 너무나 집중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로봇주들의 랠리가 조금 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월달에도 아마 로봇주들의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두산 로봇틱스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로보티즈 자 그리고 양대산맥 감속기 양대산맥인 SPG와 SBB테크 그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세 분출이 12월달에도 계속될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통 로봇주라고 한다면 로봇주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관련된 부품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호전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 또 요새는 그렇지가 못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제 저평가의 부분으로 우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종목들을 좀 잡아보자. 중형주 위주로 좀 잡자. 즉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가총액 범위 내어야 되기 때문에 SPG와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의 시가총액을 발휘하는 종목이어야 여러분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중형주까지 모두 올라가는 시장이 펼쳐졌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뭐겠어요? 후속은 중소형 로봇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아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도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원래 HBM이 지금까지 대장주였습니다. 그렇죠? HBM만 유일하게 올라가는 반도체였다가 서서히 서서히 이제 다음 테마를 찾아내는 이런 부분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수혜가 다시 수혜주를 찾기. 그렇죠? 모두 다 지금 증권가에서 수혜주 찾기. 지금 열풍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이라고 한다면 더 큰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HBM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한국 K-반도체 시장에 또 온디바이스라는 또 새로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이야말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잡아야 되는 지금 국제 시장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나라로 대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지금 손꼽고 있는 정도로 지금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비주, 소재 쪽까지 앞으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 라는 것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이슈가 등장하면서 정말 지독히도 길었었던 2차전지 쪽에 지금 현재 그래도 훈풍이 좀 불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보통 테슬라가 신규 모델을 하나 발표할 때마다 보통은 랠리가 한 번씩 나왔었어요. 예전으로 보면 모델 Y라는 거 아시죠? 모델 Y 자 모델 Y가 출시가 되었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테마, 섹터에 속한 그런 종목들에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사이버트럭이에요. 사이버트럭.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같이 장 한 번 보러 가기 굉장히 힘든 그죠? 막 수십 킬로를 가서 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대형 SUV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죠. 그죠? 모델 3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트렁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또 실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사이버트럭과 같은 이런 쪽에서 당연히 큰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는 4680 배터리에서 그 양극재, 필요한 양극재로 공급하고 있는 LNF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비움, 포스코퓨처엠, 코스모신 소재 이런 종목들도 지금 LNF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 그럼 우리도 바닥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간략하게만 지금은 2차전지 추가 매수하셔야 될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 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해줄 때부터 바닥을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탄산 리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아직은 추가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니다. 전기차 조금 더 바닥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매파의 연준 위원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매파 위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 월러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시겠지만 파월은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내년까지 들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래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 파월의 입에 모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만 언급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또 부채를 떠안고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또 개인 입장에서는 또 빚을 엄청나게 줘서 부동산 투자라고 주식 투자라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월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월러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대다수의 월가 쪽 월가 쪽에서 지금 과반수 이상이 내년도 3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 이상이 3월 달로 지금 점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통 지난 달만 하더라도 9월 달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 정도가 내년도 3월 달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잡혀나가고 있다. 더 이상의 고금리 기조를 오래도록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 2024년 1월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산타랠리 12월 달에 산타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1월 효과는 뭡니까? 1월 효과 보통 우리가 새해가 딱 시작되면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야지 저축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들 다들 가구 한 번씩은 다지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이런 효과를 보통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표현해요. 1월 달에 주식 투자도 또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전 세계 공통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S&P 500 지수가 오는 12월 달에 2% 정도 상승을 더할 것으로 지금 점치고 있는 월가의 지배적인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이슈도 한 가지만 분석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열풍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무엇이냐.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의존했었던 모델에서 벗어나서 뭐다? 기기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칩스앤미디어, 제주 반도체, 삼성전기, 태성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기판 쪽도 조금 더 고부가 가치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HBM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냈듯이 똑같습니다. 기판 쪽도 최적화되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 반도체를 더 주력으로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이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 HP, SP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겠죠.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이 거의 30% 육박합니다. 그럴 정도로 한 번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중대형 주들도 크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찾기를 여러분들도 빠르게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슈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부터 10강 선뉴스 매매 복귀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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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10강 선윤수 매매 복귀 편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윤수 매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정의를 설명해드리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관련해서 같은 시간, 같은 강의를 진행한 것이 벌써 3주차가 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선윤수 매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선윤수 매매에 대한 뉴스, 정확하게 중요한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실전 매매로 이어가셔서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강의해드리는 내용은 과거에 이런 것으로 급등을 했습니다라는 패턴이 아니죠. 미래에 어떤 종목과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주목하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송에 대해서 사실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대다수가 차트, 다 과거에 급등한 거, 이런 패턴, 이런 공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종목과 이슈가 훨씬 더 부각되고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마주를 보실 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펀더멘탈,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테마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테마주와 단기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 하신다면 뭐다? 이 공식을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붙게끔 마련이고 이렇게 수요가 붙게 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그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뭡니까? 이슈. 그렇죠? 어떤 어떤 이슈. 그리고 호재. 재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더 땡땡 테마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나오는데 뭐 보안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보안 컨퍼런스가 열리면 뭐겠어요? 보안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을 빠르게 우리가 파악하고 이런 테마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관찰을 해나가셔야만 우리가 남들보다도 먼저 선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떠어떠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뭐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일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뭘 어디를 방문한다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테마주에서는 뭘로 받아들여요? 재료로 받아들여요. 재료로. 그래서 뭐든지 뉴스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테마주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따라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서 중요한 일정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그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뭐다? 선점. 자, 선점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선유수 매매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뉴스를 조금 더 먼저 먼저 사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선유수 매매라고 제가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슈가 종결되거나 이슈 전 급등하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시나리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슈까지 기다릴 거 아닌가? 12월 31일 이슈가 있다고 볼게요. 12월 31일 이슈가 발생하는 어떤 테마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12월 19일 날 주가가 급등했어요.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죠? 선반영된 겁니다.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매도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지. 아, 31일 이슈니까 10일 더 기다려봐야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테마주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슈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0종목이면 100종목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끝났을 때에는 정말 미련 없이 그 종목을 처분해서 다시 현금 확보하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시는 이런 회전률이 있는 그런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선률수 매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섹터와 테마부터 먼저 분석을 하죠. 어떤 테마가 올라갈까? 12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아, 중요한 것들은 내가 미리 선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보겠죠. 테마를 분석했어요. 그러면 테마 다음에 우리가 그 많은, 수많은 종목 중에 막 20개, 30개 되는 종목 중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종목을 내가 픽을 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후보군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 나는 20개 종목 중에서 딱 3종목 정도만 추적관찰해봐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타점 보는 거예요, 타점.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차트도 있고요. 수급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차트와 수급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꼬여버려요. 내가 도대체 이 종목을 왜 들고 있었지? 차트가 깨지면 뭐죠? 정리해야 되나? 점점점점 갈피를 잃게 됩니다. 그런 매매는 지금까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차트 매매가 잘 안 통하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차트 매매 한계점이 많이 발생해요. 왜? 세력들이 역이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차트 딱 만들어놓고 그럼 개미들이 딱 붙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확 물량들을 빼버리면서 바로 개미들 자체를 또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테마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테마주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지난주에 강의해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수익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랑 우리가 한번 포착을 해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똑같은 거 올려드렸어요. 이 똑같은 자료 자, 뭐였냐? 중국 오는 12월부터 흑연수출통제조치를 시행한다. 그렇죠? 흑연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언제부터? 다음 달 1일 뉴스에 다 나온다니까요. 힌트가 다 나오죠? 이거 뭐 제가 이제 따로 정보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달 1일 날 흑연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자, 그러면 12월 1일 이전에 혹은 12월 1일까지 관련된 테마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 관련주들을 추적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실제로 흑연통제할 때 중요한 종목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소니드, KBG, 태경BK, 아이텍 등등등등 관련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종목만 봐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대장주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실제로 최근에 흑연통제 쪽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그리고 뉴스를 단 한 번이라도 내보냈었던 종목은 이 네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네 종목 안에서 보통 시세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80% 이상으로 이 네 종목 안에서 대장주들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HTS 뉴스 들어가 보세요. 거기다가 특징주 흑연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관련주 뒤 나오는 거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올해 이슈가 됐었던 종목 순으로 한 번 나열을 한 번 해보세요. 했을 때 나온 게 이 네 종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선유수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특징주, 관련주 검색, 그리고 올해 이슈화된 종목 여러분들도 이렇게 뽑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유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요. 그래서 제가 11월 말까지 그나마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테마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었던 겁니다.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G죠? KBG,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종목 중에 하나가 KBG였습니다. KBG 어떻게 됩니까? 축가 이렇게 저희가 공개 방송했었을 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말씀드렸던 데가 이때예요. 급등 나오기 전이죠. 거래량 붙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래량이 붙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래량이 이미 붙기 시작하면 신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성과를 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붙기 전에 이슈가 어떤 게 큰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급등. 저도 사실 이 종목으로 실전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운 거 없죠? 오늘 거래량 붙으면서 그냥 급등하잖아요. 그죠?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로 수급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붙는 게 오전부터 보입니다. 어? 여기 뭐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들 만큼 거래량이 서서히 붙기 시작해요. 당연히 주가도 서서히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흑연 통제에 관련된 뉴스가 오늘 딱 등장하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 오늘자 뉴스입니다. 오늘자 오늘자 보시면 중국 흑연 수출 통제 임박 그죠? 한일 중국 공급망 영향 불가피하다.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럼 관련된 테마 뭐 있어? 자 KBG가 시가총액도 낫고 지금 수급도 제일 좋네 하면서 관련된 이슈로 뉴스 하나 툭 띄우면서 주가가 급등시킨 거예요. 이런 패턴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나올 뉴스를 어떻게 알았어요? 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12월 1일부터 흑연 통제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뉴스였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먼저 선점했었을 뿐입니다. 언제? 딱 일주일 전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다 수익 실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이잖아요. 12월 1일. 그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시간 차이가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 실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다? 관련된 급등 뉴스가 나오거나 관련된 뉴스가 먼저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될 때는 뭐다? 매도 타이밍이다. 그때는 뭐 이제 차트 봐가면서 뭐 여기가 뭐 저항 라인이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전에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도 해나가면 됩니다. 오전에 급등했다. 그 오전에 한번 절반 매도. 오후까지 한번 기다려봐요. 매수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주겠죠? 그러다가 급등을 하든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오든 어쨌든 전량 매도에서 수익 실현. 이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 이슈라는 거는 선반영될 수도 있고 당일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반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점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뉴스가 딱 나와줄 때 아! 여기까지만 욕심내지 않고 어깨에 파는 그죠? 머리 꼭대기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어깨에서 판다라고 생각하고 왜 충분하게 수익 십몇 프로 챙겼으니까 그죠? 금방 끝내시면 되는 거죠. 일주일에 10%라는 수익률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뉴스 테마주를 한다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될 걸 이 구간에서 내가 더 팔 수도 있었는데 이런 관점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선 뉴스가 어떤 것인지 추가적인 선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거나 스마트폰 카메라 여시고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을 꼭 추가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란톡방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고 공부를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공부 없이 그냥 뭐 종목만 딱 찍어주는 거 그걸로만 수익 보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하나에서 만족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테마주를 매매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해법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것도 지난주에 강의해드린 내용인데 오늘 흑연 진짜 오르더라. 이수범 전문가 얘기한 거 진짜 오르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라면 어떻게 행동할 거라면 그러면 전주에서 다시 한번 짚어줬던 이슈가 뭐였지? 이걸 빠르게 찾는 게 현명한 처사죠. 자, 기후정상회의가 열려요. 유엔. 유엔에서 진행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달 말에 개막이 되죠.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을 예정인데 그게 뭘까? 고민해봐야죠. 그러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우리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시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떤 에너지 자원 쓸 거야? 가장 깨끗한 자원이 뭐예요? 수소에너지죠. 그럼 수소. 그리고 탄소중립. 이런 것들이 잘 움직입니다. 이런 게 키워드가 되면서 잘 움직여요. 신재생에너지도 있지만 사실상 이쪽이 게을 커요. 자, 아직 이슈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잡아나갈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탄소중립시대 딴 거 없다. 자, KC코트렐, KC그린홀디스, 그린케미카, 한소음 데코. 여기까지가 탄소중립 관련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KC코트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어쨌든 움직였다. 이런 곳에서 KC그린홀딩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2% 내지 3%까지 움직였는데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이 이벤트가 계속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뉴스를 퍼다 나르면서 어떻게 돼요? 관련주가 뭐지? 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수소는 뭐예요? 움직이죠, 수소. SPS 움직이잖아요, 지금. 인스코비도 한 번씩 올라가잖아요, 지금. 지난주 짚어드리고 4, 5%씩 한 번씩 차익 실험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신오펙스. 그죠? 실제로 움직인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이벤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한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KC코트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차트 모양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관련된 수급이 오전부터 붙는지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거 뭐가 움직이는지 이제부터 체크를 해야죠. 굉장히 크게 저도 계속 관심을 갖다가 오늘 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8개 종목 중에 저도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동태가 어, 괜찮네 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선유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 차트도 차트는 항상 나중에 보라고 했죠. 차트, 수급 우린 테마 분석했고 관련주로 분석했으니까 아, 차트에서 지금 예를 들어 우어양을 쭉 해요. 이건 제외시켜야겠죠. 차트에서 만약 우어양을 계속한다. 의미 없는 겁니다. 최근에 물렸기 때문에 급등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렸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그죠? 그런 종목이 아니고 강보화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인스코비까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더 유의미하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관련돼서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통해서 한번 맞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준비해 나갈 12월달 중요한 선유수들도 있겠죠. 제가 짚어드린 건 지난주에 11월 말까지 볼 만한 그런 이슈를 좀 짚어드렸다면 자, 12월달에 어떤 테마와 섹터로 돈을 버실 겁니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준비해 나갈 12월달 중요한 선유수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음주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노란톡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7715 이수범 문자 남기셔서 채널톡 추가하신 이후에 노란톡방까지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향후 12월달 선유수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선유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자, 다음에는 HTS 강의로 넘어가서 못다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설명해드리고 그 종목 한 번만 딱 설명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양식품, 제가 주력주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사실 실적주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 조금씩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실적의 가치가 얼마이고 여기에 지금 PR 밴드를 어디까지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숙제만 딱 끝나시면 분기별로 실적만 체크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유하실 수 있는 중장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실적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사고 오늘 만약에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했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의 지금 자신감과 이런 신뢰도 같이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삼양식품은 주가가 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기회다. 펀더멘탈적으로 우수하고 앞으로 연평균 20%가 넘는 음식료 업종이 지금 없어요. 국내에서. 어떤 종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양식품이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2024년도 내년 실적은 단기 순이익이 1,300억까지 찍힐 거고 25년도에는 1,600억 절대 무리한 수치가 아닙니다. 밀양 신공장을 두 개나 이제 가동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025년 이후로는 더 폭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대비 PR이 무려 10배.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아무리 안정적인 실적이죠. 라면은 갑자기 수요량이 줄어든다든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면 먹던 거 먹고 아무리 물가가 비싸진다더라도 불닭볶음면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까지 겸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최소 20% 정도는 더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19만 원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주가 25만 원은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 안정마진이 그래도 25만 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조정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또 모아 나가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로템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지금 2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가급적이면 2만 원대 초반대면 너무나 좋고요. 베스트하지만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만 원대 중반대까지도 괜찮다. 지금도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도 시기를 잡는다는 건 어디서 잡는다? 최소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아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국증시가 내년도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심에 방산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NX1, 한국항공우주 좋은 종목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것은 현대로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2차 폴란드, 아직 이슈도 안 나왔어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슈를 받기 시작하면 10% 이상씩 크게 폭등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가 있으니 지금 바닥일 때 서서히 매집을 해두자.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를 잘 노려보자. 라고 계속 언급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겁먹을 구간이 아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가요? 당연히 주도주 섹터 반도체보다는 당연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일부, 당연히 30% 내지 40% 비중은 반도체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방산주들을 저점에서 넣어둔 이런 또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아, 이게 너무 안 가네요. 두산 로봇틱스만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게 되면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가야죠. 어떻게 돼요? 이때 짚어드리고서 주가 급등 나와버리죠, 패턴이. 자, 한쪽만 올라가는 주도주 섹터는 없습니다. 단,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개별 이슈로 올라가면 모를까. 그런데 두산 로봇틱스가 무슨 두산 로봇틱스만의 매력이 있어서 두산 로봇틱스만 올라갔던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주도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두산 로봇틱스가 급등을 한 건데 다 만약에 두산 로봇틱스만 급등한다? 빨리 안 되는 거죠. 레인보우 로봇틱스, SBB테크 이런 것들. 슬그머니 슬그머니 제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키 맞추기를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 홀로만 상승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로봇주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봇틱스 지금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12월 달에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인 만큼 저 같은 경우도 20만 원 조금 넘어서 매도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스윙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적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성 정보. 이것도 잡아드리고 밑바닥에서 잡아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하고서 밑바닥에 잡아드리고 관심 좀 보세요. 자, 비대면 진료 나오고서 한번 급등.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 내일 또 뉴스가 나옵니다. 1일 날 이제 발표가 나죠.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또 어느 수준까지 진행할 것인지 뭐 초진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저울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인 이슈를 타고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성 정보는 뭐다? 4분기에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보통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요. 1년 사이에 제일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레포트들도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자회사, 하이케어넥 같은 경우가 또 어때요? 원격진료, 그렇죠? 미국에서 원격진료로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또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같이 입을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딸랑 1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슈퍼개미라든가 세력들이라든가 시가총액을 2천억, 3천억 반열에만 올려놓는다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올려요? 기관과 외국인이 올리는 거예요. 루니깍, 뷰노는 안 그랬나요? AI 있죠, 그렇죠? 실제로 루니깍, 뷰노도 개인 투자들 위드로 집중적으로 오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몇 배 이상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뒤늦게 붙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시세 폭발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10배가량이 올라갔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인성정보에서 이런 10배거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냄새가 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위지트라는 종목도 좀 살펴볼 건데 위지트,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현재 우리 기술 투자는 잘 올라가요. 근데 위지트라는 종목은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한번 테마 타기 시작하면 얼마씩 올라가나요? 자, 11월 9일 날 상한가, 그렇죠? 그리고 10월 24일 날 상한가, 10월 23일 날 13%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틀만 해도 50% 폭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구간은 급등 후 눌림목, N자 파동 그리기가 좋을 수 있는 또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5,100만 원 이상으로 좀 많게는 5,200, 5,300만 원까지 급등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아주 큰 수에는 위지트가 누릴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지트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SCI 평가 정보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SCI 평가 정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사실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1월 30일까지 실사가 마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누가 지금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가 언제부터 등장할까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부각 안 되고 있었던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었던 곳이 그런 이슈를 타서 예전처럼 처음 이슈가 나왔었던 9월달처럼 16% 이상 이렇게 급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러한 이슈가 등장했을 때 주가가 급등한다. 그때는 이제 매도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선유수 매매 종목으로 선정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신규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자,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자, 이거 차트 딱 보세요. 제가 차트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메리트가 없죠. 이 평선 다 깨졌는데 이걸 누가 사나요? 라는 생각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때부터 사요. 제가 만약에 재룡전기를 접근한다면 이런 구간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차트가 깨졌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쁜 종목의 조건으로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트가 설령 깨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관련된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그냥 차트를 다시 다 깨고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양상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재룡전기는 중소형 변압기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영업인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제 보게 되시면 분기별로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 400억에 영업인율이 170억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업인율이 무려 40%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바이오 시밀러도 아니고 영업인율이 40%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의 영업인율이 치솟고 있어요. 자, 셀트륨보다도 높은 영업인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회사예요. 그만큼 지금 사이클 산업을 타고 있는데 자, 중대형 변압기는 다 올라갔어요. 중소형 변압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재룡전기만 빠지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포착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원대 주가까지 올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그런 후보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지금 조선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자, 저평가된 조선주 한 종목 정도는 좀 한 2, 3년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지금 포트 내에서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노란톡방에서도 확인해보면 조선주 보호하신 분들 체크해보니까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2, 3년 투자해서 내가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슈퍼사이클을 기다려볼 수 있고 조금 설령 연기된다 하더라도 3년, 5년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비 중 10% 정도는 3년 전에서 5년 정도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모아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너무 단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저점일 때 서서히 모아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매매를 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처음부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려서 오래도록 지금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선주는 장기적인 포커스를 맞추고서 우리가 지금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그리고 지금 탱커선부터의 수요 증가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또 교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조선까지 수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수혜주 당연히 대형주 중에서 한 종목을 택일하셔야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HTS 강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은 그냥 일회성 강의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의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또 11월장 또 끝났고 12월당 시장이 또 시작되는 만큼 그때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